9월 4일 수요일 일어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의 본문은 로마서 4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이야 12절, 아브라함의 믿음과 칭의. 둘째는 13절이야 25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약과 그 시련. 하나님은 하늘의 법을 받아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노력은 가상하기는 하지만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나는 인생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일수록 그 법의 요구가 높은 것과 자신의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런 현상을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 외식과 윗선입니다. 지키지 않고도 지키는 듯, 다 지키지 않고도 다 지킨 듯 처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행위종교의 보편적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도는 이에 비하여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 구체적인 신뢰로 모세 5경 중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2절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이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15장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창세기 15장 5절은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순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필두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행렬에서 선두주자가 되었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로마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사도 당시에 율법 준행의 대표적인 행위로 여겨지던 한례와 관련하여서도 사도는 그것이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창세기 17장에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후 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사도는 말해 줍니다. 17절 이하 22절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도는 창세기로부터 이런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런 기록이 먼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록이 아브라함을 위한 것입니까?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명시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이 우리도 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는 1차적으로 사도와 사도 일행과 사도로부터 서신을 받는 로마 성도들입니다. 시대를 격하여 이 서신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서 읽는 우리 모두는 2차적인 수신자들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읽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 믿음에 참여한 자들로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믿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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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